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바노라마 이제 저는 2022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재앙의 서막을 먼저 파감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재앙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여 이겨라 기독교여 이겨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우리 기독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땡큐베리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강입니다 대재앙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노 땡큐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미혹이 마지막 때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물론 그 해석에는 대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휴고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것이 굉장히 안도감을 주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은 미혹이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무슨 말 있는가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보이죠 그럴 때 요한은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계시록 7장이죠 7장에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1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정말 큰 환난이 있으면서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이기고 또 통과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난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 일이지만 성경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처럼 기다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의 현장을 지나는 우리들 보도는 특별히 기독도들은 소망으로 삼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재앙이 있을 것은 이렇게 온다는 일정표를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재앙에 통과할 수 있는 이김이 있는 그리스의 누군가를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소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를 듣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팔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재림의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곡의 첫 번째 시간을 무엇으로 여러분과 같이 문을 열어볼까 하는가는 급작스럽게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디로 몰아넣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표로 세계인들을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이번 이 일은 모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이 있고 모든 세계인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 편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우크라이나든 그 한쪽 편에 서서 전장마당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재림의 소곡의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우리들을 모두를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전쟁표로 끌어가는 것 같은 그동안 다양한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있어 왔지만은 민족들 간에, 종교 간에, 나라 간에 크고 작은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포송소리가 들리면서 포송소리가 들리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또 끌어는 전쟁이 오래간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바로 이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릴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러시아, 우크라인을 공격해 들어간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몰랐대, 전쟁이 있는 것을 여하튼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 일의 주인공이 돼 있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과연 그들은 어떤 길에 들어선 것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예 말씀드립니다 파멜 길에 들어선 그들이다 왜냐? 이것이 분명히 무엇이기 때문에 재림의 소곡으로 울려지는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대재앙이 있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란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천연계 환경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진입니다 기근입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동요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도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는 주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곧 가까이 인자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늘의 징조나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뭔가 겁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깝다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징조들이 만난 시대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지난 2월 24일 물론 지난 2월 11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너를 향해서 러시아나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갈 거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정보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러시아는 속속들이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 근방에 이렇게 모여놓고 시작하면서 드디어는 24일 16일은 아니었지만 24일 그들은 포송소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향하여 또 우크라이나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향하여 일시에 정말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면적으로 한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쪽으로 한쪽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흑해를 중심으로 한 크리미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있는 어데사라고 하는 안구도시를 통해서 그리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국경 지대를 지급한 것으로 통해서 여러 다양한 곳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체르노빌 원전 있는 체르노비를 점거하고 점령하면서 순식간에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풀스케일 인베이션이라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날 러시아가 첫발에 포성이 울리는 순간 전면적으로 국경을 침범해 들어오는 순간 전 국가 총동원령을 승인하면서 이제 여기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확구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는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을 때 우리에게 내가 피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내지 말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탄약을 보내달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세계인을 이렇게 그야말로 울렁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말이죠 그 포송소리가 떨어지는 그 안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힘입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들어오는 러시아 사람들을 맨몸으로 민간인들이 맨몸으로 탱크 앞에 맞서면서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아직 직접적인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인을 둘러 있는 네토를 중심으로 한 미군들의 재배치와 또 병력을 증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가 하면 네토도 이제 또 유럽에 안정된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대해서 네토도 이렇게 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그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고 푸틴을 반대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게 됐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일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내에서도 이렇게 푸틴의 정책을 반대하면서 우크라인 침공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이 속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런 강력한 그런 애국적 저항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런 간곡한 그런 호소들을 이렇게 통해서 전 세계가 드디어 소련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들을 이렇게 발표하게 됐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EU까지라도 동원돼서 미국 소련, 러시아를 제재하고 가장 이렇게 좀 미원적인 태도를 보였던 독일조차도 독일조차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특별히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소련으로 로시아로부터 직접 독일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란이죠, 라인이죠 그것을 막고 중단하겠다고 하는 대대적인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에 아주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소련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하고 우크라인에 진공을 한 거와는 그리고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위와 같은 일들이 나라마다 36개 나라에서는 러시아의 항공에 취향을 막았고요 심지어 스포츠맨들은 운동선수들까지 러시아와는 축구 시합을 하지 않겠다고 월드컵 예선전에서까지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히 러시아의 중앙은행까지 제재하고 러시아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미국의 발표와 함께 스위프트 국제 간에 다 있다가 전에 무역을 진행할 때 그런 거래되는 팔고 사는 일에 달러를 지불하고 받는 그런 일들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터미널과 같은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시켜버리는 바람에 금융 핵폭탄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부틴 대통령이 그런 금융 제재에 핵카드까지 꺼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들의 자녀와 아내 그리고 노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핵을 쓸 수 있다 핵카드를 꺼내놓고 세계를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그런 세계의 위협과 이렇게 동시에 또 젤란스키 대통령은 EU에 연합이 있는 그런 모든 대표자들 앞에서 함께 그 대표자들 앞에서 호소하는 도움을 호소하는 우리는 자위를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아이들이 대피소에서 태어날지라도 적들은 이 애국전쟁의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표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인들 향해서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이 이런 침략전쟁에 침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포탄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들을 올려가면서 트위터에 올려가면서 젤란스키 대통령이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 지도자로 등극을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세계인을 향해서 우크라인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크라이나가 대단한 나라예요 전 대통령, 젤란스키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었던 대통령까지 군복을 입고 초총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함께 항거하고 항전에 참지하는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핵 카드를 꺼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초기에 러시아가 오히려 패전의 색이 짙어지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거에 직면해서 패전이 짙어지는 이러한 때 핵 카드를 꺼내면서 다시 진격 QF를 향해서 다시 진격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민간시설, 민간인들까지도 그 공격에 포함됨으로 말하면 아마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현상을 빚게 됐죠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투항도 하고 항복도 하고 많은 숫자가 벌써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피해도 상당히 크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민간인들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계는 이제 부틴과 러시아를 전쟁 범죄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조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까지 돌아서게 된 것이네요 이것이 오늘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과는 이 시간에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2014년부터 시작해서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가면서부터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은 드디어 끝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런 전쟁의 전화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을 불안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움직임은 옛날 구소련의 움직임처럼 매우 세계인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니까요 서방세계의 네토나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과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 그런 세계의 강력한 맹전체제는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립되는 그런 대립각 속에 러시아와 중공과 북한의 이런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나라들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인들을 굉장히 걱정에 몰아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 그런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다시 1차 침공이 마치 흐지부지 패전을 세계에 뒤져가는 일한테 다시 우크라이나의 수를 합나가기 위해서 40마일 60마일에 걸친 굉장히 많은 병력들을 다시 집결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가는 뉴스가 현재까지 진행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3월 2일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등장한 여러 많은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 이렇게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인 중립을 주장했던 이 나라조차도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물자를 지원하고 중립국이라고 얘기하는 스위스조차도 이렇게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전 세계가 이렇게 이번 싸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두 이렇게 파트로 나눠졌다 냉전시대는 아니지만 다시 마치 무슨 신냉전시대가 오는 것과 같은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자유진영이 아닌 그런 색깔과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색깔의 세계들이 함께 올려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이렇게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월 2일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는 빨리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이렇게 중지하고 원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유엔총회의 투표에 표결해서 141표의 찬성표와 5표의 반대표 그러니까 141개 나라는 러시아 그만 물러나라 끝나라 하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35나라는 기권했지만 141개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유엔의 회원국들이 러시아에게 이렇게 물러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또 이렇게 흘러넘어가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그건 뭔가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해 들어가는 24일 날 갑자기 중공이 대만이죠 타이완에게 비슷한 형편에 침공에 들어가는 않았지만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그곳을 침공에 들어가면서 아주 어마무시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북녘당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베이징 올림픽이 마치면서 바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러시아의 움직임과 중공과 북한이 이렇게 은근히 슬쩍 합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계의 미움거리가 되는 일에 세계인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에 이렇게 우리 북녘당에 있는 한민족이 그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지 참 아쉬운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세계인이 보고 있는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입니다 UR이라 이렇게 써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자면 세계인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러시아가 핵카드까지 꺼내니까 야 이거 세계 3차 대전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죠 특별히 기독교와 함께 세계인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3차 대전이라면 바로 이게 바로 아마게또니라고 하는 마지막 인류를 파멸로 끌어갈 그런 전쟁의 신호탄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은 궁금한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세대주의에 관련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가지고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인 그런 신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서 사실 상당히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토 귀환을 위한 것이라면 누가 이 전쟁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판단이 금방 더지 않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세계 정치가들이나 세계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구소련의 러시아가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푸틴의 야역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 또 그런가 하면 네토가 점점 회원국을 늘려가고 EU가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늘려가니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지 않고 구소련 때 소련과 함께했던 그런 연방의 나라들이 이렇게 직접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소련에서는 영구중립국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가 또 아시다시피 소련은 부동왕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먹으면 크리미아 반도 밑으로 흑해를 중심으로 한 부동왕 확보 아니면 G2의 자리 지금 냉선 체제가 끝난 다음에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해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말이야 미국 눈치 안 보고 말이지 살고 영국 미국 이거 아니고 말이지 EU와 이런 확장되는 그런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세계의 강력한 말하자면 절대 주권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히 에너지 자원으로 그런 것들을 위한 푸틴의 혹은 러시아의 야역인가 이런 것들을 세계인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늘 말씀으로 이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런 때는 우리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로 고호토로 유대인들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게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 해석이죠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세대주의 해석 이렇게 되면 세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 돌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사람들을 이런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의미로 과연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이 전쟁을 본다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이것이 어떤 대재앙이 오는 하나의 그 서막 아마겟돈일지 그건 모르지만 대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런 서막은 아닌가 아니면 이 대재앙의 서막이라고 하는 말은 대재앙의 서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긍정적인 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재림의 전조, 재림의 나팔소리는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가 포함돼서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 특별히 대재앙의 서막 때 많이 다뤘습니다만 그 일이 오기 전에 역사가 지금 뭘 향해 가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이걸 뒤로 미루면서 세계가 통합되고 뉴 월롤드 오도가 있고 올 브라더즈로 가는 이 길로에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대국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중앙인데 바디간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에 가는 길목에 무언가 이것이 지금 한 가지 그 길을 더 열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UR전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소위 말하자면 국제정치를 전공해서 국제정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슨 전공자의 어떤 미래 예견이나 아니면 또 제가 무슨 그런 쪽에 무슨 전문가가 돼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도의 입장에서 이 UR전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는 이 문제는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공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죠 그건 무엇인가 요한계시를 보여주는 예언의 일정을 저는 대재앙의 서막을 통해서 여러 번 계속 이 일정표를 꼭 기억해 놓으시라 말씀드렸어요 지난 여섯 번에 걸쳐서 승리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일곱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 그 예의 계시록의 예언 일정을 제가 데려 놨었지만 대재앙의 서막에서 말씀드린 예언의 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언의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재앙의 서막 가운데 보여줬던 계시록에 보여준 예언의 일정 가운데 이제 특별히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가질 수가 있죠 이 대재앙 가운데 특별히 무슨 재앙이 있는가 여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전지구적 환경재앙이라면 다섯 번째부터는 그렇지 않고 특별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빼지고 이렇게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환경적 재앙이라면 일곱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른 재앙이다 그 재앙은 소위 말하면 짐승의 보좌가 파멸되고 거짓 종교의 종말이요 바벨론의 종말 그 다음에 세 개의 왕들이 모여서 암하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종말이 예견되어 있는 것이 일곱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다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혹시나 이것이 암하겟돈 전쟁이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왕들이 모여서 암하겟돈 전쟁을 진행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일곱 개의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이 들어가는 재앙이 이렇게 암하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계시록 17장을 다 다루거나 17장을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은 이미 방송에 말씀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히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되시리라 생각하면서요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이 암하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암하겟돈 전쟁 중에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17장에는 이 암하겟돈 싸움의 주역이 누군지가 나와요 그 주역이 나오는데 다 보지 않고 제가 이 주역만 설명드릴게요 게시록 17장 11절부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기 1절부터 3절에 짐승에 관한 이야기와는 그 짐승입니다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은 여덟 번째 왕인 이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 이 짐승은 따지고 보면 멸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 암하겟돈 싸움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의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누가 나오느냐 이 짐승이 일곱머리 열불을 가진 짐승입니다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인데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인데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일곱머리 열불을 가진 짐승의 정체인데 열불이 있는데 열왕이랍니다 그런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멸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라 이 짐승이에요 마지막 파멸에 들어갈 짐승과 여기 열불이라고 하는 열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동돼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셔요 즉 제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마지막 싸움 이게 아마겟돈이다 물론 이 싸움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게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아마겟돈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의 세력에서는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들이죠 성도들도 있겠고 천사들도 선한 천사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누군가 이 열불과 열불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해 즉 여덟 번째 짐승 왕이라고 한 여기에다 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불이 무엇인가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만 알면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열불 가진 짐승이 나오니까 열불 가진 짐승을 이해하려면 앞에 성경에 분명히 짝이 있겠죠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더라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러면서 열불이 있더라 이런 짐승 그런데 배후는 누구다? 용이 즉 사단이 모든 권세를 준 사단의 지상 대리자다 이 말이죠 여기에 열불 가진 짐승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세 번 등장합니다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세 번 그러니까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세 번씩이나 등장하니까 세 번을 살펴보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먼저 읽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 3절에 일곱머리 열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13장에 나오는 일곱머리 열불 이런 짐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이 있는데 이 머리들에게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고라 큰 한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일곱머리 열불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뿔의 열멸관이 있고 계시록 12장에는 뿔은 열인데 여러 머리 머리 일곱머리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머리에 멸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건 우리 지구촌의 이야기고 여기는 뭐냐 하늘에 이적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먼저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나오니까 여기서 시작한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다음에 지상에 와서는 이 모습이 된 것이고 이 모습이 다음에 계시록 17장의 모습이 됐다 하면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별 꼬리에다가 놨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발은 곰 같은데 열 뿔이 있더라 열 뿔에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일곱머리 열불 있는 모습을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일곱머리 열불 가진 용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붉은 용이에요 꼬리가 별 3분지를 끌어다가 땅으로 던지고 이 붉은 용은 일곱머리에 멸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멸류관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다 꿀에 있다 하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 차이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 일곱머리 열불 가진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더라 그리고 땅으로 이렇게 하늘별을 내려보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이 거기에 나오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한다면 열불이 땅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열불 가진 짐승의 용이 내렸다는 말은 말하자면 예수님 재림 이전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재림 이전이라면 구약이죠 구약에 그 힌트가 있고 답이 있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진수라에 가로다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어디로 불더니 바다에서 바다로 불더니 바다에서 짐승이 넷이 나오네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 다니엘 7장의 짐승이 어디서 나오고요? 바다에서 나와 계시록 7장의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다 그랬잖아요 열불이 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이 독수리 날개들은 사자요 그 다음에 새 갈비뼈를 입에 놓은 곰이었고요 머리가 내쉬어 새 날개 내신 표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머리가 여기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 천리빠를 가진 짐승으로 다니엘 7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보였던 용이 꼬리에다 하늘별 3분지를 땅에다 내려보내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던 그 일은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는 말은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한결같이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우선을 기다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 하늘에서부터 뭘 내려보낸 거예요? 지상 대리자들 시켜가지고 메시아를 막으려고 했던 사건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지상 대리자를 누구를 썼느냐?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이었다 그런데 한번 머리를 보세요 이 나라들이 각각 의미하는 나라들 다니엘 7장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시지만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했고요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다음엔 헬라가, 헬라 다음엔 로마가 나왔습니다 이게 인류를 고대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일 대제국을 이뤘던 네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머리가 하나, 둘, 표범은 네 개니까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면 일곱 그러면 일곱 머리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뿔이 몇 개라? 열 뿔 일곱 머리, 열 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록 12장의 하늘에서 보였던 용이 땅에 이런 지상 대리자들을 통했는데 멸류관이 어디 있다? 머리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들은 나라들을 의미한 거예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용이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차지했던 곳이 어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미 빛나는 별들의 영웅 이야기 다니엘 다시 보기를 보시면 7장에 자세히 설명됐으니까요 보시면 여러분이 더 빠른 이해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 네 세력이 로마라면 로마 세력이 가면돼 이 나라가 뿔이 열 뿔이다 그러면 이 열 뿔 가진 네 번째 짐승 즉 로마라고 하는 네 번째 짐승의 후속은 무엇일까? 로마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장본인이 로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후속이 있다면 이건 십자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요 다니엘 7장 24절에 이 열 뿔은 이 나라 곧 로마에서 일어날 열 왕이여 열 나라로 나눠진답니다 그런데 열 나라로 나눠지는데 이 열 나라로 나눠진 나라 가운데 다시 작은 한 뿔이 나와서 세 뿔을 뿌리째 뽑으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 사건을 요한 게시록은 13장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똑같은 짐승이에요 사자, 표범, 곰 절묘하잖아요 이만하면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말씀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런가?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의를 모셨습니다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 게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다니엘의 상징을 어렵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짝을 대비해 보면 아주 분명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짐승으로 나와서 열 뿔을 가진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의 후속타였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의 후속타로 난 열 뿔은 그 나라에서 난 열 나라 즉 로마 이후에 열 나라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열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와서 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요 그 똑같은 일을 게시록 13장에서는 짐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뿌릴 때는 단순히 종교적인 세력이었지만 짐승은 정치여권 세네 이 말은 여러분 이미 게시록 13장을 보셨으니까 정치와 정교가 합동된 세력 그래서 정치와 정교가 합동된 정교일치의 국가 그러면서 한때와 부때와 반때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세력을 세계 역사를 장악한 시대라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1260년 이상 세계를 장악했다면 그건 증세 뭐 밖에는 없다? 타락한 기독교 교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타락한 시대 중세 때는 어디에 멸리고 있느냐 열 뿔에 있어요 즉 열 나라로 분열된 즉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로마의 뒤를 이어서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등에 업고 중세가 성립됐던 거죠 사실이잖아요 중세 바디간을 중심으로 한 중세 교건은 유럽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을 프랑코족으로 또 여러분 말씀하셨던 켈트족 영국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이 모든 나라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결국은 중세의 교건을 어떻게 지탱해주고 말하자면 지원해줬던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뭐라 그랬는가 십자가 이후 중세를 장악한 세력을 보여주는데 열 뿔의 세력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것이 중세다 뿔의 멸류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하며 온 땅 이상이여겨 짐승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중세를 장악했던데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짐승이 어떻게 하더라? 상처가 나면서 살아나더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짐승은 얼마 동안 일하느냐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42달은 1261이고 예언의 1위를 1년으로 환산하면 1260년이다 긴 천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그러면 사단이 지상대리자를 사용하는데 그냥 죽은 걸로 놔두느냐 끝나느냐 아니라 사단은 다른 대안이 있었다 그 다른 대안이 뭐였어요? 다른 대안이 이번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대안이 뭐였느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입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자, 가니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세력의 연속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또 아까 나왔던 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열 뿔까지는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작은 뿔, 또 복합 짐승은 그러나 여기 계시록 13장에 다른 짐승이 나오는 이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전혀 다른 세력이었지만 열 뿔 가진 이 짐승도 용이 권세를 주었고 여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도 어떻게 되느냐 땅에 올라올 때 새끼양처치 오지만은 뭐가 있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그런데 용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먼저 짐승, 먼저 짐승과 합동돼서 결국은 먼저 짐승의 대리자 역할을 얻어더라 즉 말하자면 사단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됐을 때 어둠의 역사를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 양같이 올라선 이 짐승을 누구라 그래요? 이 양같이 올라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나라가 중세 교권의 뒤를 잇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올라서는 신대륙 아메리카 땅에서 올라온 바다가 아니고 땅에서 올라온 즉 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열국들에서 올라온 바다를 의미했지만 땅은 신대륙을 의미하기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었죠 땅에서 올라온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 미국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아니면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암하겠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지상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일으킬 터인데 결국 그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 마지막 사건에 최고 강력한 지상의 대권을 가진 절대군주인 세 나라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가 아니고 광야와 같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나라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교시록 17장 3절 보세요 이게 뭐냐? 세 번째 일곱머리 열뿌리예요 성령이 나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갔더니 이게 바다가 아닙니다 광야예요 땅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집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머리 열뿌리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용의 세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하늘에서 제시록 12장의 용이었는데 이것이 지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했다가 결국은 제시록 13장에서 진짜 일곱머리 열뿌리 가진 용의 그런 정신을 가진 그대로 등장하고 제시록 17장에서 다시 일곱머리 열뿌리 가진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여덟째 왕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사자 여러분 여덟째 왕이 뭔가 보시죠 사자, 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범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됐던가 당장 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에 표범 다음에 열뿌리 가진 무서운 철리빨을 가진 짐승이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슬쩍 열뿌리 나눠지면서 한 뿔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행성하는 것이 작은 뿔이죠 이 작은 뿔은 곧 제시록 13장에서는 짐승으로 나왔으니까 다섯 번째 짐승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섯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데 뿔이 둘이야 그러니까 뿔이 둘이면 나라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둘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누구예요? 미국이 감당한다 그런데 일곱 번째가 끝나면 여덟 번째 왕이잖아요 그럼 미국의 다음에 새 왕이 아니라 이 나라는 모양이 없어요 그 나라를 이미 이 게시록 17장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올라온 여덟째 짐승은 누구인가? 바로 게시록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데 앞장선 미국이 여전히 그 세력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사실은 다른 짐승이죠? 왜?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으니까 일곱 나라 가운데 여기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여덟 번째 나라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광야에서 나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여기 아마겟돈 때 이 짐승이 일곱 머리 열 불 가진 용의 대리자로 나타난 이 짐승이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처럼 일어났지만 끝낸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짐승 즉 일곱 중에 속한 자 일곱 나라면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개 나라 가운데 마지막으로 광야는 땅이니까 미국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열 불은 열 왕이니 그러니까 아직도 중세 유럽을 주장했던 중세를 장악했던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나라를 얻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유럽이 연합이 되고 이유가 한 나라로 되는 일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열 나라가 분열은 돼 있지만 한 나라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나라를 얻지 못하고 열 불은 열 왕인데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서 짐승이 이 여덟 번째 왕의 미국이에요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데 이유라고 하는 유럽의 제국들이 열 나라로 분열된 이 유럽 나라가 결국은 미국과 합동돼서 마지막 사건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결국 마지막 시대에 가장 이 세계를 움직이는 두 세력이 있다면 이유, 유럽에서 불렀던 중세를 움직였던 멸류관을 썼던 이유와 마지막 여덟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미국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력을 통해서 나타날 사상이나 이런 건 다른 이야기라 하더라도요 이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하더라? 어린 양은 누구를 예수님께 대적하더라 즉 아마겟돈의 주역이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열 불은 유럽 열강을 말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EU 혹은 레토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짐승은 곧 짐승으로 표상됐을 때는 미국이다 이 나라의 성격은 붉은 빛 짐승의 성격은 지난 시간에 저는 아마겟돈이나 여러 번 이렇게 다른 게시록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열 불은 미국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짐승이 결국 미국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모습이 어때요? 러시아가 뭘 위해서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 국제정치적인 이런 역학구조로 봤을 때 이해를 한 사람들이라면 소련의 이것들을 그래서 G2의 자리로 올라가서 마지막 결국은 미국이 강했을 때는 러시아가 안 움직이다가 이번에 노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그거죠 C팩에다가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있을 땐 러시아가 아무나라도 침공을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내려놓으니까 저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런 말을 볼 수 있죠 결국은 러시아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봐야 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마지막 대제국이 어디라고요? 미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주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면 볼 수가 있어요 대제양의 서막이냐 예수님 제림의 징조이냐 세계통합 혹은 뉴월드워드나 올브라더즈나 그레 리셋으로 가는 길이냐 이런 문제들을 따져볼 때에 우리들은 한 가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3월 2일 날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무력사양 중지하라고는 여기에 그냥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서방 나라가 합동돼 가지고 러시아에게 압력을 주네요 그랬더니 러시아는 뭐라고 그래요? 금융제재가 끝난 다음에 핵 카드를 내놨어요 핵무기를 써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너를 먹겠다 이거죠 우크라이너를 먹겠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미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대제국에 러시아는 등장한다 안 한다 그런데 2022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과 바디간과 중국과 바디간은 은연 중에 이렇게 은연 중에 같이 갑니다 바디간은 계속 중국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중국을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게 다보스 포럼이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비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상시자가 중국을 칭찬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코비드가 세상에 팬데믹을 가져왔을 때 중국은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인들은 중국 때문에 코비드 팬데믹이 생겼다 그리고 막 중국을 그러는데 다보스 포럼 즉 그레이트 리세스트를 주장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 그래서 바디간과 합동된 길을 가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는 코비드 바이러스 나왔을 때 중국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파이저가 여러분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슈바비라고 하는 클라우스 슈바비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매년마다 1월 달에 이런 일을 하지만 굉장히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전 세계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세계의 갑부들은 다 모이고 세계 열고 이미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갑니다 그것을 한 그 사람은 여기 뭐라 하겠는가 바보스 포럼 파운더는 차이나를 어떤 거나 프레이지 하더라 아주 칭송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되어왔다면 중국까지 합동돼서 러시아가 만약에 중국까지 합동돼서 러시아하고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빠지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미국과 유럽의 권력 집중을 어떻게 됩니다? 도와주게 된다 누가요? 러시아가 이번에 그 침공한 그것 때문에 보신 것처럼 유럽 열고기 다 똘똘 뭉쳤어요 또 누구도 중립국까지 뭉쳤어요 미국하고 함께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열나라와 마지막 미국이 어떻게 되더라? 서로 한뜻으로 합동되더라 결국은 뭐로 간다고요? 마지막으로 가는데 자 이거 분명해졌죠? 이렇게 되면 이 권력 집중을 도와주게 되려면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이죠 푸틴 대통령은 이제 성경적 예언의 성취가 되는 이 과정의 역학구조를 볼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유럽의 아주 통합되는 그런 사건을 더 부채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둠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중국이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에게 아이고 이 스위프트가 말이야 우리 배제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거 벌써 위안화를 쓰자고 하는 그런 위안화로 무역 이런 통화를 쓰자고 하는 이런 거기에 가입돼 있는 나라가 벌써 100나라가 넘습니다 거기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죠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그럼 나도 좀 여기 좀 도와주고 할 때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중국이 만약에 러시아를 돕게 되면 반드시 중국도 뭘 가져올까요? 파멸입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죠 결국은 뭘 말하느냐? 러시아가 이번에 이렇게 우크라인을 침공하면서 뭘 가져다주는가? 게시록 18장의 삼중연합 즉 종교정치경제연합을 가속시킨다 왜냐? 전 유럽이 더 어떻게 됐어요? 합동되고 미국이 합동되니까 금년 2월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금년 2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부스포론과 함께 바디간과 같이 뭘 사인했느냐 그레이트 리세트에 미국이 함께 그 일을 경영하는 것에 함께 마음을 쓰고 사인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종교정치경제가 가속되는 일을 보게 된다 러시아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껄끄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스스로 알아서 러시아가 일조질러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사라져준다면 너무나 하이피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삼중연합이 가속되면 결국은 이거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 게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이 서는 일이 가속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러시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져오고 있는 거죠 게시록이 보여지는 예언 일정 가운데 일곱 지향은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생기느냐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이 생겨질 때 이 게시록 18장 이것이 생겨지면 이것을 통합을 근거로 해서 뭐가 일어나요?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순서로는 게시록 13장, 18장보다 먼저 성경 구성은 돼 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으로는 게시록 18장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들어간 건 이 세 가지를 도와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류알 전쟁은 결국은 어떤 일을 가져다 줘요? 인류에게는 대재앙의 서막이 이제는 바야흐로 더 구체적으로 열려가는 과정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증명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일의 나팔소리를 이제는 러시아군의 진군의 나팔소리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나팔소리로 크게 울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러시아나 부틴의 운명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배족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 태도를 한 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 이게 지금 세계 정치 역학으로 보고 말이죠 뭐 이스라엘을 호토로 해보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부채질하는데 이제 모든 걸림돌이 장애되고 미국에게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되는 유럽과 연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합동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게시록 17장의 예언을 이루는 그 사건이 지금 막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신 성대 여러분 이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스키 때문에 성경은 이어서 뭐라 하겠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올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라 소리를 높여 모든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 하더라 왜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의 깊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요한 게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가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불은 마르고 꼬신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골지어다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선 것을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다?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사건은 제가 단순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게시록과 다니엘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재림의 나팔소리이며 대재앙의 서막이 열려가는데 막반에 왜 이렇게 마지막 사건이 2020년 10월에 있었던 바디가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팩트 이후에 착착 진행되는 일들이 이제 드디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속화되는 사건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의!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거두칠 수 없는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재앙의 서막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러시아와 부틴의 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이 불보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희망입니다 재림의 나팔소리가 불린다는 사실은 바로 러시아는 진군의 나팔을 불고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민족들의 고통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분연히 일어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구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러시아의 사람들도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전 세계가 이런 평화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해주시길 제 이름으로 치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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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